미소님의 전염병 마지막 하고싶은말 한 번씩 삼성오빠 진짜 잘생긴 목소리는 개방인거 알지? 삼성오빠 진짜 잘생긴 목소리는 개방인거 알지? 삼성오빠 노래 듣고싶어요 삼성님 삼성님 목소리좋아요 목소리 미소님은 뭐 할말 없으시고? 예 없어요 괜찮아요 어디서 자게요? 여기까지 말하겠습니다 재원은 주셔야죠 미소님 약속된게 다르잖아요 미소님 무슨일이시죠? 그러지마세요 여기 부레이어 누구죠? 감사합니다 내가 꼴등인데요 어? 나이가? 나다 순식간에 꼴등 되었네요 돈좀 주십시오 인수하고요? 어 감사합니다 돈 많거든요 콘돌삽니다 제주도 저기요? 여기요 여기요? 아 예 컬러 독점에다가 건물 지으면 매우 비싸죠 아니요 그래봤자 200만원 앞에 줄이 200만원이나 하죠 어... 저 땅이 4개 있거든요 여러분 음... 좋아 어머 출발지 여기에서 어... 인천에 이렇게 짓고요 보태를 네요 나이스 내 땅이 아니네요 180만원이야 개비싸네 그러니까 이거... 여기 어디죠? 중상채널이에요 어... 부자들 모임이거든요 저희는 저희는 부자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에 중상채널 갔습니다 서민채널 안 놉니다 찐따채널에서 이제 좀 놀지 않을 때가 됐죠 도시가 인수되었어요 다음 어차피 선행님 서민채널 가실거잖아요 어머 아니요 님이 가실거 같은데요 이게 뭐죠? 저는 살거 같거든요 지금 보시는거와 같이 사 가진요 홀 홀 실패 예 예 예 선행님 점점 서민채널과 가까워지시고요 예 닥쳐주시고요 어 어 조 씨 땡이고요 이소가 23위 네 저 사람은 이제 저 23위입니다 어머 네 소 오셨네 님 어디서 자고 싶다고 말하셨죠? 저 밖에서 자고 싶다 말하신거죠? 네 알겠습니다 실내 집이요? 네? 태금이네요 과연 왓더팍 오빠! 얼마에 얼마? 악어 auch 이거 세금 200만원이야 서민들이 부르고요 X4 배치 할 돈도 없네요 수식간에 거짓댕 느낌이고 감사합니다 주신돈으로 나갈게요 여기 예 열어보시죠 저는 왜 저한테 돈을 주시는 분은 없죠 근데 지리산 니 오줌 지리로 이제 가세요 대전으로 어린이 대공원 예 또 테러하러 왔어요 인천에 제발 걸려주세요 어허허허 저 그냥 가겠습니다 여기서 여기서 그냥 파산을 신청하겠습니다 시댕 우리 미소야 재워줘 이번만 제가 이긴거 같구요 미소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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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재워주세요 뭐야 어린이 대공원에 올림픽을 올림픽을 했어 미소님 오말이 저녁 방문자 빼고 방문자만 빼고 가죠 방문자 빼고 갑시다 꿀찌 혼자? 어머 저네요 감사합니다 어? 감옥에 그 차이가니까 오와 짠다 이럴수가 할렐루야 에이 설마 그 땅 에이 어머 지금 설마가 잘 안 잡죠 레드마크까지 어머 엑스포 가십시오 엑스포 엑스포? 두라예요 어? 저게 장난하십니까?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헣 그냥 말한건데 탁은 청주로 가봅시다 그렇죠 하아 삼성님 제가 수원 오시면 제가 박스 하나 드릴게요 무슨 박스? 왠 박스요? 밖에서 잤시라고요? 전 신문지 드릴게요 히이이이이이이이이이 호텔까지 야자나이나이나 성주 자아이이이이이이이은 어머 삼성님 어머 삼성님 야자나 하세요 왜 오늘은 빨리 오셨어요 짜증나게 오늘 안 가는 날이거든요 오늘 안 가는 날이라고요? 갔다 왔잖아요 학교에서 막 이 사람 학교에서 막 그거 했대요 학교 빼먹고 햄버거 먹으러 나갔대요 대박이에요 양아치 어머 감사합니다 대박이죠 대박 이런 대박도 없어요 여러분 급식이 맛이 없으면 그럴 수도 있죠 급식을 맛이 없다고 그렇게 돈 아깝지 않습니까? 그 돈으로 지금 아닙니다 너무하네요 어머 좋아좋아 젤로 좋아 이렇게 내 찬스 아 나 미쓰리겠다 사지 말걸 사지 말걸 네 통영 저 내일 학교 가죠 왜 갑니까? 학교 자퇴 안해요? 지금 모든 사람이 당신의 자퇴를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? 안해요 왜요? 자퇴를 왜 해요? 어 어 힘들다며요 학교 생활 아 아맙다 방송이잖아요 아 또 또 해야 돼 감사합니다 아 세번 받아 먹네요 세종 랜드마크 건설 랜드마크 건설 오 세종 오 어머 제주도 비싸지 인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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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루빵? 하루빵? 하루빵이 천만원? 제주도가 천만원이야? 어머 어떻게 제주도가 천만원이죠? 제주도 4천만원? 제주도가 4천만원? 제주도가 4천만원? 어머 선생님 제주도가 4천만원 제주도 전세된다 2천만원으로 내려갔네요 아쉽네 어 위험해 어 뭐죠? 조서관 어 누군가가 가겠네요 한 번에 초보채널로 아니요 누군가 가겠네요 징승이시 보상금이 9,230만원입니다 지금 자 저는 이렇게 안전하게 원하는 곳의 건물까지 제주도 한번 밟아주세요 제주도 놀러오세요 제주도 건물 좀 짓겠습니다 네 찍으세요 어 어 좋네요 그거 어디로 가야되냐 어디로 가요 하하우 어 출발 출발지 갈수있고 과연 예 1등 혼자 아 1등 혼자 아 그대로네요 근데 하지만 그대로 혼자 하지만 움직이지 못하네 삼성님 어 근데 출발지 1척은 없네요 헐 대박 그렇죠 예 운산에 건물 하나 더 짓고요 어머 운산이 얼마죠 2370만이구요 초까지 건물 하나 짓고요 예 제세상이네요 여기 아 미치겠다 말리겠다 말려 렛 흫 흐흐흫 아 7 지리사 지린다 100만원 도착 버거운 돈이야 지금 근데 제주도 오세요 제주도 제주도 한번 안오시나 청주 사드리고 싶은데 네 사주세요 사 사 다큐볼레처럼 붙어 다니실까봐 에 아니에요 에이 젊어 에이 어 어 시리스로 또 눌렀네요 어머 정말 배려가 없네 손가락이 좀 뚱뚱하셔서 잘못 누르셨나봐 주인 닮았네요 어머 선윤님? 저기 잠시만요 네 저 선윤 채널 영원됐구요 보유말블머니 영원됐구요 세시하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어머 이거 뭐죠? 예 그거 파산 어떻게 합니까? 어 걸려주실수도 있죠 제가 만약 추도가 걸린다면 혹시 모르죠 제주도 할게요 제주도 2,500만원입니다 0원 됐구요 제 아까운 천원 충전하시네요 다시한번 음악이 좀 빨라졌습니다 대공원 에이 제주도 한번 오시겠지 이렇게 2억이 되겠네요 에이 2 2 오시겠지 설마 설마 안가겠어요 안오시겠소 2 3 정말 안동하이 말해 설라복자 트레티드격점 위긴데요 어머 마블에 돈 났으면 500만원 줍니다 근데 저는 아직 8,900만원인데 어 어머 어머 인천 인천? 잠깐만요 어디가 제일 비싸죠? 인천이 지금 가면 위험하기 때문에 안녕히 가세요 23위 축하해요 내일 100위권으로 떨어지고 괜찮습니다 이 앞에도 짱짱하기 때문에 저는 빨간색입니다 한숨만 나오시겠죠 이거 새로 생긴 맵이에요 닥치세요 삼성님 지금 미래 앞날이 밝거든요 복불복 저 지금 예민하거든요 말골지맞아 말골지맞아주실래요 지금 저기 뭐 지수? 어 제주도 걸리면 제주도 걸리면 5,100만원입니다 당신의 모든 머니가 가시구 앗올림픽을 이렇게 뺏어가면서 앞에 똥에다 어 찬스카드 찬스카드 어머 도저히 기부하시네 벌써 안동 기부해주세요 안동 지리산도 좋고 뭐 안동 어때 정말 짜시네 6 공원이 180만원 대공원 180만원 선생님 한판 쉬고 오세요 저희 한판만 하겠습니다 예 더 많으신분 야 2억 생겼냐? 나 2억이네요 B번 우와 진짜 할맛난다 할맛나요 상상님 어디서 자실지 기억하셨죠? 수원역입니다 아니요 미소님 집이요 중상층이구요 미소님 집 계속 따라다닐겁니다 저 집 안가면 됩니다 저 다른 데서 자면 됩니다 야 미소아 개인전 할거야? 개인전 할거야? 개인전이 재밌잖아 팀전 팀전 팀전이 더 판이 크니까 재밌지않나? 팀전이 좀 큰가? 아우 안되요 어머 어머 저쪽 글로 갈래요 어머 꺼지세요 돼지랑 팀하면 안됩니다 어머 꺼지세요 팀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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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 하시고 오는걸 추천해주세요 오실 분 안계시나요? 이케님이 충전하셔서 오신다는데요? 충전하시고? 오늘 양끼누나 생방을 왜 안해요? 저도 모르겠어요 어 근데 되게 늦게까지 방송한 것 같았는데? 7시까지 했다는데? 하아.. 아 진짜.. 한번 양끼누나 공지 볼까요? 왠지 안봐. 그걸로.. 아민거든 악무리했다 exit 그대런데? 마크스타와이개 재밌었는데 하아이 누구시죠? 뭐지는데 бу케님이네 매니저분입니다 자 레디 하시구 자 레디 하세요 주사에 던질 순서를 정합니다 저기요 네에 어머 좋네요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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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일이시죠 삼성님? 시이이작 깜짝이야 저도 아침 삼성이랑 아침 5시 한 30분까지 롤하다 잤어요 예 저 잠시만요 자동플레이 켜놓고 어디 좀 잠깐 심부름 갔다올게요 어머 매너가 없네 어머 아 잠시만 자동플레이 켜놓고요 죄송해요 무케님 예에 기억 구매 못하거든요 지금 자동 구매 자동플레이하면 진짜요? 당연하죠 잠시만 미케린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나이스샷이네요 참 안옵니다 오 나이스 나이스 너무 좋네 삼성님 시간 끄시지 마시고요 예 빠르게 저동플레이인데? 어 방퇴 버리세요 그냥 버리네요 버리네요 너무 쿨하신거 아닙니까? 다 놓고 아 너무 좋네 지금 삼성이 저희집에서 재워야겠네요 어 정말 고마운 사람이네 이불까지 꼭 덮어주라 그래야겠다 네이불이라도 재워야겠다 네이불이라도 재워야 되는 사람이네 그냥 땅만 밟고 계시네요 삼성님 전주까지 오셨어요? 어머 기차여행까지 어머 대박 대구 이거 위험한데 괜찮아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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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옥 누가 이동할까요? 감옥 벌려도 저런것만 도키님 힘내세요 힘내시고요 아 택구가시네 기차여행으로 1,2,3 3만원 되네 네 오신분들 환영하구요 추천하고 즐거우시게 한 번씩 놀아주시기 바랍니다 어머 좋네요 어머 설악산 네베 180만원 한국만 있네요 이거 새로 나온 맵이에요 오늘 배치된거 같아요 삼성님의 잠수 계속 타시네 자동플레이 풀린거 같죠? 어 그니까 짜증나네요 어머 지금 뭐하시는거야 오늘 배치된거 어 재주급 근데 가도 못사죠 지금 시간초만 계속 끌고계시는데 으흐흐흐흫 으흐흐흐흫흐흫흐흐흐흫흐흫 흫흫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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나이스. 저희 관광지 독점으로 게임 끝냐도 될 것 같은데요? 설악산 360만원이야? 대박. 지리산 남았죠? 지리산? 지리산하고 어린이 대공원... 아, 안 된다. 서울대공원 먹으면 끝나는 건데 두 개. 아, 서울대공원 우리 거 아니야? 드세요, 드세요, 그냥. 야, 서울대공원 우리 거야. 지리산하고 어린이 대공원 하면 된다고. 서울대공원 못 먹잖아. 왜? 쟤네 땅이잖아. 아, 우르르 땅이구나? 어? 어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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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. 오, 야오. 예. 감사하구요.